불설 고왕경 간센보살 구생경 부처님께서 고왕경 간센보살께서 중생을 살리시는 경전을 설하시다. 나무 간센보살 간센보살님께 기이합니다. 나무불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나무법 미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나무승 부처님의 제자 선지식들에게 기이합니다. 불국 요연 불법상인 부처님 나라에 인연이 있고 부처님 법을 항상 따른 인가가 있기에 상낙아정 요연 불법 항상 즐겁고 제가 깨끗해지는 것은 부처님 법에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대신주 이 크고 신비한 주문인 마하바냐바라밀에 기이합니다.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대명주 이 크고 밝은 주문인 마하바냐바라밀에 기이합니다.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대명주 이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인 마하바냐바라밀에 기이합니다. 나무 정강비밀불 정강비밀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법장불 법장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사자후신족유왕불 사자후신족유왕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불고수미등왕불 불고수미등왕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법호불 법호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금강장사자유이불 금강장사자유이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보승불 보승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신통불 신통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약사유리강불 약사유리강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보강공덕사랑불 보강공덕사랑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선주공덕보왕불 선주공덕보왕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과거 칠불 과거장험거가 현재형거부일곱부처님 비바시부처님 시기부처님 비사부부처님 구류손부처님 구나함모니부처님 가석부처님 석가모니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미래형겁천불 미래와형거부일천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천오백불 천오백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만오천불 만오천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오백하승불 오백하승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백억금강장불 백억의 금강장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정강불 정강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육방육불명호 여섯 방향에 계신 여섯 분호 부처님 명호 동방보강얼전묘음조낭불 동방에 계신 보강얼전묘음조낭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남방수근화왕불 남방에 계신 수근화왕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서방조왕신통염화왕불 서방에 계신 조왕신통염화왕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북방얼전청정불 북방에 계신 얼천정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상방무수정진보수불 이쪽에 계신 해앓을 수 없이 많은 정진보수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하방선적얼음왕불 아래쪽에 계신 선적얼음왕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모량제불 해앓을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타보불 타보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미륵불 미륵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아척불 아척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중앙일체중생 재불토계증자 시방의 한가운데 모든 중생들과 부처님 땅을 경계하는 모든 중생들을 범왕 재석 행주 어지상 급제 허공주 범천 왕가 재석천께서는 지상에서 허공에 이르기까지 다니시며 좌우 어일체중생 강령 안원효식 일체중생을 자비롭게 염려하시며 각각으로 하여금 안원하게 쉬게 해주십니다. 주야 수지 신신상구송차경 이경을 밤낮으로 받아 지녀 믿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애우면 능멸생사고 소복어독해 능이 생사의 고통을 멸하고 도구해침을 소멸하고 조복받게 됩니다. 나무 대명간세움 크신 밝음 가지신 간세인보살림께 기이합니다. 감명간세움 전체를 두루 가나는 밝음 가지신 간세인보살림께 기이합니다. 고명간세움 높으신 밝음 가지신 간세인보살림께 기이합니다. 개명간세움 마음을 열어주는 밝음 가지신 간세인보살림께 기이합니다. 약왕보살 약왕보살림께 기이합니다. 약상보살 약상보살림께 기이합니다. 문수보살 문수보살림께 기이합니다. 보현보살 보현보살림께 기이합니다. 허공장보살 허공장보살림께 기이합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림께 기이합니다. 청량산 일만보살 청량산에 계신 일만보살림께 기이합니다. 보강렬의 하승보살 보강렬의 하승보살림께 기이합니다. 염념 송차경 생각생각마다 고안경을 암송하소서 칠불 세전 즉설주할 일곱분 후 부처님께서 즉시 주문을 설하시기를 칠불 열의 멸제 진원 이바이바제 구아구아제 달아니제 니하라제 비리니제 마아가제 질령갈제 사바하 이바 이바제 구아구아제 다라니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질령갈제 사바하 이바 이바제 구아구아제 다라니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질령갈제 사바하 이바 이바 부처님 구아구아 부처님 다라니 부처님 니아라 부처님 비니 부처님 마하가 부처님 질령갈 부처님께서 엄만성치게 하여 주십니다. 시방 간세음 일체제 보살 열방향 팔방과 상하 모든 방향에 두루 계신 간세음보살과 모든 보살님께서는 서원구중생 칭명실 해탈 중생을 구하시기를 선하시어 그 명어를 부르면 모두 고통에서 해탈케 하십니다. 야규 박복자 은근이 해탈 만약 폭이 얕은 자가 있으면 드러나지 않게 해탈케 하여 주십니다. 단시 유인연 독송구불철 다만 부처님 전에 인연이 있어 읽고 애움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으며 성경 만천편 염념심불절 만천편의 고안경을 암송하고 생각생각 마음에 끊어지지 않으면 하염 불능상 도병입재철 불에도능이 상하지 않으며 칼이나 모기도 꺾여버리고 애로생화니 사자변성화에 안할 일에서 기쁨이 생기며 죽을 자는 돌이켜 살아나게 됩니다. 마건 차시어 제불불망설 이 말이 헛되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은 망령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고안경 찬어 고안경을 찬탄하는 말씀 고안간생능재재고예 고안간생께서는 능이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구해주시고 이미 금난중 재사득 해탈 이태함이 닥칠 때에나 이급하고 어려운 일 중에도 모든 일에서 해탈을 얻게 하십니다. 배념 팔보살 지송 만천편 여덕 보노 보살님께 간절한 생각으로 절하고 고안경 만천편을 진여독성하며 박복 불신자 중재 개소멸 복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중재도 다 소멸됩니다. 제불어 불어 쉬고 웅정래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으시니 이런 까닥의 응당이 정수리를 땅에 대고 저를 올립니다. 고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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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경